중국의 손에 들어간 우리의 옛 영토간 도이칸도를 한국이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위태로운 중국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간도에 대한민국 군대가 주둔할 수 있다고 하죠. 이 소식을 들은 북한은 공포에 질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불안입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저명 인사들을 향해 중국 경제는 안전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기관을 초대해 중국에 대한 논의가 나오던 중 나온 그의 발언을 허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진 헝다파산 소식은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을 역설했다고 하죠. 부채 청산을 위해 현재 중국 정부와 외부 인사들이 합류한 팀에서 중단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대비지까지 말하며 외부의 걱정을 불식시키는데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외부 인사들은 중국의 이 같은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았죠.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크레이그 싱글턴 부연구원은 중국 지도부에 과장된 냉정은 어디까지나 내부의 혼란을 감추기 위한 기만이라고 분석하며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의 문제라며 공격을 가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드러난 액수만 해도 234조원 중국 부동산업계가 1월 한 달 동안 지급해야 하는 액수라고 하는데요. 빚을 내고 은행에게 담보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확장사업을 벌인 결과는 엄청난 빚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외에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자자오에도 공식 디폴트 선언에 들어가며 중국 전체를 공포로 몰고 갔습니다. 자자고의 달러 채권 규모는 헝다에 이어 두 번째에 달할 정도이죠. 이름만 들어도 중국 내에서 유명한 기업인 화양넨홀딩스 중국 부동산 그룹 실리홀딩스 등 규모 있는 업체들은 도산 직전 상태이고 디폴트 상태를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대규모 금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죠. 민간 영역만이 아니라 중국 지방정부도 파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사를 통해 중국 부동산의 위기가 진정 위험한 것은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있어 중국 지방정부는 깊숙하게 관여해 있는데요. 중국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세력이 지방정부이고 정부가 발행한 지방정부 융자기구는 민간 부동산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종자돈이었습니다. 혼다 역시 지방정부 주관의 융자기구의 도움을 받아 전국구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용도가 무너지고 부동산 업체들이 연쇄적인 도산을 맞이하게 되자 이를 물심양면 지원하던 중국 지방정부들이 부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생겼죠. 더군다나 현재 정부 소유의 토지들이 경기 악화로 인해 팔리지 않게 되자 수익성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없는 정부 입장에서는 유동성 위기가 닥친 곳입니다. 다급해진 중국은 인민은행을 움직여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겉으로는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실제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파산을 우려한 정책이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긴급조치를 취해도 이 사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과거 미국에서 벌어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리먼 브러더스가 망하면서 전세계는 금융 쇼크에 시달리며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는 미국 국민들 깊숙이 남아있죠. 미국의 선례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 중국 입장에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떠오르는 방법이 바로 땅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도가 판매매물로 올라온 곳이죠. 간도는 오래전부터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해묵은 문제였습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간도 지역은 조선 강토 용역이었으며 이 근방에 많은 한민족들이 터전을 일꾸며 살아가었죠. 그러나 청나라와 영토 분쟁이 자자지자 조선과 청나라는 백두산 전개비를 세워 국경을 확정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개비 해석과 관련해 양측의 의견이 갈리면서 간도는 21세기까지도 되찾지 못한 고투가 되었습니다. 전개비에 있는 서쪽 국경은 압록강 동쪽 국경은 토문강이라 적혀있는데요. 압록강은 해석의 여지가 없으나 혹은 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두만강의 상류가 토문강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 반면 조선은 만주 내륙의 송화강 상류가 토문강이라는 의견이었죠. 당시 송화강 주변에는 한민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청나라도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토 욕심으로 인해 토문강을 두만강이라 해석하며 억지를 부렸던 것입니다. 이는 여러 고지도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지도는 프랑스 지리학자 당밀리가 제작한 고지도로 대한민국과 일본을 표시한 이 지도에는 간도지역이 한국의 영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왕리과학 아카데미 출신인 그는 중국 지도까지 참고해서 이 지도를 제작했다고 하죠. 영국 지리학자 존 케리가 제작한 중국의 새 지도라는 곳에서도 한국의 가격은 간토지역을 아우르는 범위로 묘사되었습니다. 아주 일찍부터 청나라의 발을 디뎌 종교를 전파했던 예수의 성교사들 역시 지도 제작 시 한국의 영토를 한반도로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간도까지 포함했습니다. 다양한 지도에서 드러나는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넓은 지역을 조선은 관리하고 있었으며 간도는 분명 조선이 지배하고 있었던 곳으로 억울하게 빼앗긴 우리의 영토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주장을 묵살하고 시료 지배를 했는데요. 그런데 빚 갚기 위해 정신이 없는 중국 정부가 간도를 한국에게 판매하면서 우리의 잃어버린 옛 영토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간도를 포함해 백두산 일부 지역을 한국에게 넘기고 대신 한국은 중국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계획이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죠. 옛 강역을 돌려준다는 명분도 있을 뿐더러 지역을 판매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기에 중국이나 한국 양쪽 모두 손해볼 일이 없는 상황. 한국은 간도 지역에 임시정부를 설립해 서서히 격차를 좁히겠다고 하는데요. 과거 1945년 감도 지역에 일본인들이 물러봤자 간도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들이 주축으로 간도 임시정부를 세운 적이 있었죠. 국적을 회복하면서 일본인이 사라진 자리에 간도 질서를 유지한 조직입니다. 한국은 여기에 착안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향후 지역 안정화를 위해 군사시설을 설치한 도 주변 방어를 위해 군사까지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중국과 한국 사이에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가는 것을 눈치챈 북한은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실무진회담과 북한 사이의 대화가 활발한 이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순식간에 분위기를 냉각시켰죠. 그 전까지 북한은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현재 북한을 사이에 두고 정전협정을 위한 조율의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한국과 북한 사이의 정전협정에 반대했으나 최근 유화적으로 바뀌며 종전협정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CNN은 한국전쟁이 곧 끝날 수도 있다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예측을 내놓았죠. 그런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정전협정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종전협정에 대해 다시 원론적인 태도로 바뀌었고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채널을 갑자기 중단하면서 종전선언은 불가능해졌죠. 갑작스런 북한의 태도 변화에는 간도 임시정부의 존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내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이 북한의 영토로 확보하고 거기에 군사까지 배치한다는 소식에 의협감을 느낀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내보이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를 비롯해 외부 충격에 연약한 북한은 경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데일리엔케이의 소식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인 퇴비생산까지도 제대로 되지 않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벌금을 내게 하는 강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자원 수입도 끊기고 내부적으로 생산도 어려운 가운데 북한 내부는 생존조차 어려워 압이 교환입니다. 만약 간도 군사기지가 세워지고 북한의 앞과 뒤에서 압박을 가한다면 북한은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통일도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은 과연 한국의 의협으로부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옛 영토를 찾게 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뤄 연해주까지 진출해 더 많은 영토를 손에 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